원적외선이 과연 몸에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별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원적외선이 나오면 방사선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적외선이라는 것은 파장이 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적외선을 말하는 것으로써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도직 생성에 도움을 준다. 또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과 단백질 분자에 닿으면 세포를 1분에 2,000번씩 미세하게 흔들어줌으로써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방사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 하면 파장이 매우 짧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래는 두산백과 사전에 나와있는 원적외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외선 중 파장이 긴 것을 말한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적색 영역보다 파장이 길어 열작용이 큰 전자파의 일종으로 파장이 짧은 것은 근적외선이라 한다.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에 잘 흡수되며 유기화합물 분자에 대한 공진립 공명작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빛은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으면 반사가 잘 되고 파장이 길면 물체에 도달했을 때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침투력이 강해서 사람의 몸도 이 적외선을 쐬면 따뜻해진다. 예를 들어 30도씨의 물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같은 온도에 햇볕을 쐬고 앉아있으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햇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적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 작용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도직 생성에 도움을 준다. 또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과 단백질 분자에 닿으면 세포를 1분에 2000번씩 미세하게 흔들어줌으로써 세포도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 밖에도 발환작용 촉진, 통증완화, 중금속 제거, 숙면탈취, 방균, 곰팡이 번식방지, 제습, 공기정화 등의 효과가 있어 주택 및 건축자재, 주방기구, 섬유의료, 침구료, 의료기구, 찜들방 등의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